네 아마 오늘 장을 보시고 기관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기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설지 우리 박지영 자식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 영업부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일단 주식시장이 이게 이 정도면 잘 막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잘 막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어제 미국은 신고가였고 나스닥 난리 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즈에서 2% 넘게 올랐고 테슬라 또 7% 오르고 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중국 증시가 막 2%씩 오르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18명이 증가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31명 증가했다.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조금 자극적이었고 중국은 괜찮은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제 확진자가 피크를 찍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치솟은 상황이어서 그 약간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걸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195포인트 2,2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해서 68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116억 순매수 했고 기관이 3,300억 순매도 했는데 지금 뭐 기관만 욕하고 계신데 뭐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시장을 잘 받쳐줬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현물은 1,116억 샀지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금액으로 따지면 6,000억 팔았고요. 오늘이요? 네. 선물 시장에서. 현물에서는 샀는데 선물 시장에서 K200 선물 시장에서는 6,000억. 미니 선물까지 합치면 7,500억. 미니 선물 1,500억 팔았거든요. 이 정도면 양이 다른 데 비해서도 많은 겁니다. 그렇죠. 8,000억 가까이 팔았으면 1,000억 사고 8,000억 팔았으니까 이거는 외국인도 하락에 한몫했다고 봐야죠. 매도에 하락하는데 수급에 한몫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189억 기관이 420억 양 매도하면서 수급이 좋지 않았었고요. 오늘 환율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장중에 1,200원을 돌파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잠깐 뚫었다 내려왔는데 9원 40점 올라서 1,198원 70점.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쪽이. 환율이 올라간 게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쪽에 뭔가... 그건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99.7포인트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경제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들. 게다가 이제 미국이 약간 지리적인 이점이 코로나19에서 중국과 멀리 있다 보니까 확진자도 많지 않고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긍정적인 점들. 여기다가 유로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럽이랑 중국이랑 경제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에 가장 크게 반응하거든요. 유로, 엔화, 파운드화 이 세 가지에 크게 반응하는데 유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다 확진자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외국인 매도도 계속 나오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지수가 1800 찍고 9월달 8월 말에 1800 찍고 쭉 올라오기 시작한 게 그런데 실적도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됐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팔다 보니까 개인이 사는 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조금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환율도 우리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죠 오늘?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거든요. 이쪽에 주식 갖고 있어봐야 주식이 올라도 한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은 어차피 여기서 계속 살 게 아니고 이거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을 했겠죠. 환율도 별로 안 좋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란에서 발 뺍니까? 이제 발을 뺀다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서 장사를 자유롭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 정부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입국 금지하고요. 스마트폰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이란의 정보통신부 고위관리가 밝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우리 삼성전자 임직원의 입국이랑 스마트폰 등록을 금지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유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토어라고 혹시 삼성전자 갤럭시 폰 쓰시면 거기 앱 스토어 같은 게 있어요. 갤럭시 전용 앱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 스토어 서비스를 이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제재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제재. 예전에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아시안게임인지 올림픽에서 이게 막 잘 돼가지고 다 그 선수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한테 다 갤럭시 폰 나눠주는데 이란에만 못 나눠주게 했거든요. 미국이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토어에서 무료 앱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유료 앱은 못 사게 돼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경제 제재 대상이네요. 네. 그러면 너희 못 들어오게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란 가전제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2018년 9월에 대이란 제재 시작되면서 그게 복원되면서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 이게 사실상 중단됐고 거기에 이제 삼성 판매망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철수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 일환이어서 이란도 꽤 큰 시장일 텐데 애플도 잘 못 들어갈 테고 결국 중국 제품들이나 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화웨이 샤오미 이쪽에 더 협력하는 대안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이란 쪽에 조금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 좀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장 마치고 나온 건데요. 220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습니다. 수용성 이런 데 규제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지금 계속 한쪽을 누르니까 풍선효과로 다른 쪽이 막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19번째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 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수원의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의 만안구 의왕시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이제 제재가 들어가냐면요. 그 전에는 ltv가 일괄 60% 그러니까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주는 그거였는데 이게 9억 이하는 50%까지 9억 이상은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다 60%였는데 그래서 ltv 규제가 들어가고요. 사업자 대출도 그 전에 이제 또 우회해가지고 주택담보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외에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했었는데 이거를 조정 대상 지역 이번에 뭐 수원 장안구 여기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3월 2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주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은행주에도 사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은행주가 계속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대출 영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금리는 떨어져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출 총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누르면 이거 계속 총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ltv 규제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몇몇 증권사 채권 쪽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금리 25bp 또 인하할 수 있다. 지금 1.25%인데 1%까지 내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내려가면 또 이제 순이자 마진도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은행 쪽에는 굉장히 엎친 데 덮친 데 라임 사태 이런 것들까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소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2월 말에 지금 발표한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제 소개해드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5% 할인에서 10%를 늘리고 지방 채원 집행률을 상반기에 초창기에 60%까지 늘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지역 소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정책들 조금 빛이 좀 바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게 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좀 손 잘 씻고 외식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암만 지원을 해도 분위기 자체가 지금 대구 이런 데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가 한 번 죽으면 이게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14년도에 세월호 때 그때 소비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한 번 확 무너지고 한 3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되고 있다가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꼬꾸라져버리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살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요. 우리 박진희 사장님은 주식 투자는 따로 안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지금 매수할 타임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빠지면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어제 반도체도 애플이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낮췄고 분명히 영향이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매렸을 때도 그랬고 쌌을 때도 그랬고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폐렴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 막 엄청 찬 거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2월 20일이고 3월 4월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분명히 잡힐 거고 잘 잡힐까요? 잡힐 싱가포르에도 환자들 되는데 잡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뭐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이제 위로 가는 건 맞는데 방향이 문제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지금은 이긴 사람이 다 먹는 시장입니다. 위너 테크서울 그렇죠. 지금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쪽에서는 자기네들 경쟁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거를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싼 거 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싼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싼 게 비싼 값을 한다. 그래서 좀 비싼 주식들 좀 많이 올라서 못 살 만한 주식들 이것 때문에 조정받으면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쪽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바뀌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여행이나 이런 쪽은 분명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반사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밖에 안 나가면 집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되면 밖에 택배 이런 거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마트 안 가면 어떻게 사겠 창 어떻게 모십니다. 온라인 쇼핑몰 그렇죠. 그런 쪽들 그런 쪽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데 안 떨어져요. 여기서 바로 또 역발상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행 굉장히 어둡게 보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실한 여행 업체들이 몇몇 정리되고 나면 오히려 이연된 소비가 그때 한 업체에 몰리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더 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망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버틸 수 있는 회사를 잘 찾아봐야죠. 금전적으로 하여튼 뭐 제 반대로만 가면 대체로 성공들 하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 얘기는 너무 좋아요. 신경 써도 듣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증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자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 배분 이 얘기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이영업부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재밌 blossom 4%가 negative 20분 2% AF 1% 고 susan